아, 상당히 힘들다, 서퀴 힘드네. 요리 exhibition Festival Youtube 선생님 한 번 하실게요 저희 행사를 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영웅 선생님께서 box에서 우리 축하를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한말씀 해주시길 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마이크 안녕하십니까? 심양홍입니다. 문화와 예수를 사랑하는 구미 육상연맹 회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특히 김철광 회장님하고 또 곤수령 감독 이 코치 김형감치 모두 주로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뛰니까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를 이어갈 것으로 믿습니다. 영국에서는 우리는 지덕체라고 하지만 체덕체라고 합니다. 인간이 있어야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덕이 있고 지혜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육상은 세계 공통으로 기본인 것입니다. 김철광 회장님하고 전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잘하는 구미를 다시 한번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특히나 오늘 1월 14일 제 생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축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선생님께 생일 축하 겸 박수를 크게 한 번 더 해주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대한 셈틀 저녁 높은 이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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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